7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조사님이 한 분 나오셨고요. 아직 입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아래쪽에 여기까지 장어 체비는 뭐 다 비슷한가요? 그렇죠. 다들 만들어서 하니까요. 아 자기 개인이? 네. 파는 것도 있는데 이제 파는 거는 믿음이 안가니까. 아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그렇죠. 음 대부분 이렇게들 이기고 있었더라고요. 양화대교 아래쪽에서 도착하십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몇 메다 정도 던지신 거예요? 아니. 780 나가지 않을까? 780입니다. 더 눌러야 됩니까 저거? 네. 이 정도가 안 돼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더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렁이 끄트놀이를 자꾸 이렇게 물고 물어줄 수도 있고. 네. 그대로 아화수도 안 던지신 거예요. 오우. 아래까지 들고 들어가야 잔창이가 한번 물어줍니다. 이게 아래로 휙 하고 내려간댑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방금 올 때 빨리 던지하지. 이틀 받으셨는데 받으셨는데 이거 걸어올리셔야 되는데 제대로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데 긴장됩니다. 이틀 받았네. 장어다. 장어 왔네. 장어 왔네. 장어 왔네. 장어 왔네. 장어 왔네. 오우. 며칠 만에.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올라왔어. 차라리. 이거 놔둬야지. 야아. 사진 찍으시려고? 오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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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너무. 제가 안돼요. 이거 놔둬야지. 질레들은. 잡아가면 안돼요. 이거 감는데 또. 감으면 안돼. 감으면 안돼. 감으면 안돼. 감으면 안돼. 감으면 안돼. 네. 그러더라구요. 기다려 놔둘게. 사장님이 놔두시면 된다. 더 커서 와라. 더 커서 와라. 더 커서 와라. 오우. 멋졌습니다.